안녕하세요!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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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가 청양고추가 뭐 먹는 거야? 우와, 무슨 댁이야? 노원댁 얘 여기 노원댁이야 이거 팍탕이야? 파인애플과 탕 맛이지? 하미 먼저 먹어 하임이 착하네 부끄리에 도착했다 홈페이지 파인애플 파인애플 우압 파인애플 빙빙 이사님과 함께해요 그 다행히 아 하하하 아 아 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집사2장 목에 밥 올려주세요 아빠 안 먹으면 김밥 치운다 마 Johns 밥 먹을거에요? 이거 아빠 까매졌지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먹으러 locks 이렇게 우원 우리 어머니 Building 엄마 응 왜 울어? 애기가 뚜껑 먹고 있네 응? 여름인가 봐 묶어주었어요 이건 이렇게 응 입안 여긴 어디야? 물을 줬네 응 물을 줬네 그래서 엄마랑 집에 와서 쿨 잠도 어때? 버스가 마침 바다에 도착했어요 배고파 빌딩 비트 비트 대파 배고파 오일 물 물 대파 간장 고기 소스 여기 고기 고기 고기맛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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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제 어떻게 해야돼요? 아이고 저한테는 필요가 아니라 성롤터? 성롤터는 진짜 뜨거운데 하얀 집고시니끼리 있어야 돼 아빠, 이리 와봐 안녕 아,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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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툴 부렸떠? 무슨 맛이야? 엄마가 툴 부렸떠? 툴 아닌데? 없지? 청국수는 양주가 껌이 되는 거 같지만 쫄깃쫄깃 새우야 이빨 소고기 조리법 에어컨! 에어컨! 한글자막 by 한효정